암호화폐에 이어서 최근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열풍을 끌고 있는 자산의 증식수단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상부동산거래플랫폼 어스2입니다. 이 어스2는 구글의 3차원 지도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만든 일명 가상지구인데요. 투자하는 사이에서 자산규모가 10백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어스2는 지구 전체를 10제곱미터 크기로 나눈 가상의 토지를 이용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인데 비록 가상이지만 거래에는 실제 현금이 사용이 되고 이용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땅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들이 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스2 내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한 상태라서 투자들의 소유권을 끝까지 보장해준다는 약관이나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위험한 투자인 만큼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